시격이나 몸매나 1승 다 빼고 아까 그 얼굴만 액수 외모 순위 찬열이가 봤을 때 외모지상주의야 그냥 스타일하고 얼굴 근데 키는 나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키도 빼고 키도 외모 1등 찬열 완전 단독 1등이야 2등과 격차가 벌어지는? 아닌데 나는 다 한 6명이면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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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 정도? 2등 사실 이게 찬열이가 생각하는 1등인 거야 2등 세형이 역시 세형이 상위골일 줄 알았어 1등과 차이가 어떻게 돼? 많이는 안 해보는 게 거의 달라붙었어 아니 거의 비슷해 2등 파트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3등 3등 음... 수호 형? 그렇지 수호가 3등이야 수호 잘생겼지 수호 잘생겼지 이제 4등부터 약간 빈정상하는 느낌이었어 4,5인기 4등! 야 이게 뭐라고 진짜 진지하지 아 긴장돼 4등은 내 기준 얼굴만 완전 외모지상주의야 그냥 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? 아 어려워 아니 근데 그만큼 박빙이야 솔직히 야 그만해 야 그만해 나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도 그래도 단계가 있으니까 박빙이만 하지마 나도 멤버랑 상관싶지가 않아서 박빙이만 하지마 많이 부담돼 지금 막 땀이 나 수호는 또 거울 보면서 본인이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고 막 느끼고 그러지 않아? 근데 그거는 다 그러지 않아? 각자 악자 수호가 생각하는 수빈 그래 1,2,3? 금은동 또 빠르게 1등 다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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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 세우 세우린 중 2등이야 3등 네 세운이 부럽다 이리 와 이리 와 3대야 이리 와 3대야? 나 바꿀게 땡땡땡 땡땡땡땡 4등은! 빨리 가야 돼 5등 10 나는 아무렇지 않아 매능을 아는 친구라서 나는 그립에 공통 2등을 했잖아 계속 할 때마다 세훈이가 세훈이가 이렇게 쓰면 중요하지 . . . . . 군대!